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레벨이냐에 대해서 막 되게 말이 많잖아요. 2에서 3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람이 주도를 하느냐, 기기가 주도하느냐. 테슬라가 사실은 자율주행의 어떤 대명사처럼 되긴 해요. 여기 기술은 지금 몇 단계? 레벨 2. 레벨 2. 3도 아니고요. 레벨 2입니다. 그러니까 로켓 기술이 결국에는 전략 기술이 되는 거고 이제 우주 기술이 결국엔 군자기술이 되는 거죠. 야, 이거 폭발이 아니야. 터져도. 빨리 분해된 거야. 야, 남들이 동물을 벌고 있는데 우리도 시작하자? 그때는 너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존의 문제다. 저는 우주에 나가는 것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모형까지 직접 챙겨오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집에 미니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다이캐스트. 맞아요. 외제차 모형까지 3, 40개 모아놨었는데 막. 차 좋아하셨겠는데. 네. 저 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친척 동생들 올 때마다 하나씩 훔쳐가고 그래가지고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되게 좀 아깝더라고요. 저 어릴 적에 꿈이 한때 자동차 디자이너였던 적이 있어요. 네. 중학교 때 막 스케치북에다 막 그려보고. 그리면 되게 좋아하시는 건데. 근데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그래도 차이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딱 남들과 다른 거 진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진짜 문이 좁긴 하죠. 왜냐하면 진짜 자동차를 디자인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진짜 손에 꼽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자동차에서 몇 안 남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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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그 길로 안 가길 잘했네요. 네. 좀 이렇게 뭔가 좀 저변이 넓은데 풀이 큰 데 가야 돼요. 맞습니다. 아니 오늘 대전에서 일부러 올라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별말씀을요. 별말씀을. 우리 그 모빌리티의 미래에 제가 직접 이제 책을 사서 봤고요. 네. 출판사에서 연락을 했더니 출판사 봤니. 네. 그래서 책을 다섯 권 보내주셨나요? 아 그래요? 다섯 권. 그래서 뒤에 보이는 데다 책을 깔아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컨셉이 10권을 보내주시면 10권을 깔아놓고요. 100권을 보내주시면 100권을 다 깔아놓습니다. 이거 들으셔야 되겠는데? 그럼 더 보내주실 수도 있겠겠는데. 반입뿐만이 아니라 다른 출판사에서 이제 많이 보셔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서성현 교수님 제가 커리어를 봤는데 지금은 국립한밭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시고 책에도 써 있는데 카이스트를 이제 졸업하셨고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기계공학 박사하셨고 이거 있는데 특이한 거 있던데. 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펜실베니아 주립대 박사보다? 다들 조기졸업이라고 하니까 다들 이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때가 이제 반이 60명이었어요. 한 반이. 한 학년에 두 반이 있었는데 30.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한 반에 60명 넘는데. 과학고니까. 네. 과학고니까. 과학고 제가 생긴 지 제가 사회졸업생이니까 네 번째. 86년도 생겨가지고. 근데 그때는 거의 뭐 조기졸업 2학년 맞추고 카이스트 가는 게 거의 한 대부분이라서. 아, 대부분인가요? 네. 그래서 아니, 안 그래도 다른 분도. 다른 세계여가지고. 네. 다른 분도 뭐 조기졸업.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다 같이. 과학고를 2년 만에. 뭐 한 일주일 조기졸업도 아니고 1년을 조기졸업 하셨으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차 파워트레인 연구소에서 가솔린 엔진 개발하셨고.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리콜 됐던 그 엔진은 아니고. 그 엔진도 조금 했었고요. 세타 엔진도 조금 했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세타 엔진이 지금 한 건 세타2인가? 아마 그럴 건데. 네. 근데 그 엔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뭐 현대자동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엔진이지 않나. 독자 엔진이었습니까? 독자 엔진이라고 하면 알파 엔진이 있고요. 91년도. 1991년도에 이제 뭐 독자 엔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디자인이나 그런 기술들은 많이 외부로부터 이제 기술 이전도 받고 뭐 그랬죠.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어떤 뭐 도면을 스스로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제작을 한 건 91년도가 처음이고 알파 엔진이 어떤 의심 없이 한국에 그래도 독자 엔진을 할 수 있다. 그게 어디에 올라갔냐면 혹시 아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스쿱이라고 아세요? 스쿱. 스쿱어? 스쿱프. 스쿱프. 네. 그게. 혹시 아실까? 우리나라 최초의 스포츠. 그러니까 연배가 그 정도는.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유치원 때. 아는 삼촌이 그 차를 사가지고. 잘 나가셨는데. 잘 나가셨습니다. 스포츠카는 밟는 맛이지 이러면서 거의 80km로. 그때는 국도 왕복 2차선일 때. 네. 아니 그게 사실 이름이 쿠페거든요. 쿠페가 뭐냐면 투도어인데 양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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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좀 약간 스포티하게 한 걸 쿠페라고 하는데. 그렇죠. 쿠페. 스포츠 쿠페다 해서 스쿱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스쿱프. 이거 스쿱이라는 사람들 못 알아듣고요. 스쿱프 이래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스쿱하면 너 뭐 아이스크림 한 스쿱 플래 뭐 그런 거야. 우리나라 최초의 스포츠카. 네. 맞아요. 아 그게 알파 엔진이었구나. 네. 알파 엔진이에요. 그런데 그게 많이 안 팔렸으니까. 알파 엔진이 처음에 만드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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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제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이 팔리지 않는 이제 그 생산대수가 많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스쿱에 먼저 이제 적용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되면서 뭐 그 뒤에 엘란트라. 엘란트라 이제 지금 엘란트라 없어졌고 이제 아반테 뭐 그렇게 되는데. 엘란트라에도 가고 그랬죠. 알파 엔진. 이야 그 엔진의 역사만 해도 줄줄 나오시겠네요. 좀 알죠. 아무래도 이쪽에. 엔진 역사만 해도 사실 들을 거 되게 많은데. 이쪽에 주종국이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서 얼마나 일하셨던 거예요 현대차 엔진. 저는 3년 딱 있었습니다. 3년. 올해는 안 계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커리어가 굉장히 특이하게 자동차 엔진 개발을 하시다가. 네. 네. 그 누리호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참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리호보다는 누리호 전신. 전신 엔진 개발에. 엔진이라는 거 선상에서는 동일하게 있고요. 이제 이것도 자동차 엔진이고 이것도 로켓 엔진이고. 그러니까 엔진이니까 엔진이 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엔진이 뭐냐면 열에너지. 막 뭘 태워가지고 열이 막 나잖아요. 그렇죠. 그 열을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 그렇죠. 잘 아시네요.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 전체적으로 이제 뿌리는 같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엔진은 피스톤이 막 움직이고 로켓 엔진은 그냥 불을 뒤로 뿜고. 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워낙이 이제 대학원 때 연구했던 그 어떤 주제가 연소가 불안정해지는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소가 그냥 잘 타면 되는데 갑자기 이게 막 출렁이고 막 압력이 막 출렁이고 해가지고 그 엔진 자체가 깨질 수가 있어요. 연소 불안정이 발생을 하면. 엔진이 깨진다고요? 네. 엔진이 그 튼튼한 그 금속 덩어리인 엔진이 갑자기 순식간에 그냥 와장창 폭발을 할 정도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로켓 엔진에서 벌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회사를 간 이유는 또 따로 있긴 한데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로켓 엔진을 액체 로켓 엔진을 만든다. 그리고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로켓 엔진에서 발생하는 연소 불안정의 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제 했고 또 항공 쪽에 어렸을 때도 이렇게 제가 내가 항공 쪽에 관심이 있었나 보니까 어렸을 때 꿈 중에 하나가 초음속 전투기. 오. 파일럿. 파일럿. 네. 파일럿. 그런데 군인은 제 스타일에 안 맞는 것 같고 성격이랑. 그런데 꼭 지금은 좀 나이가 좀 먼 것 같은데 초음속으로 한번 날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기 뭐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 뭐 이제 퇴약한 미국이 같은 거 가져와서 돈 내면 탈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무중력 체험도 하고.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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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돈 있으면 다 할 수는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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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항상 항공우주에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었던 대학에서도 저희 이제 펜스테이트라고 하는데 펜실비니어 주립대학교가 큰 연구센터가 있었어요. 추진연구센터. 그런데 그 연구센터에서 뭘 했냐면 주로 액체로켓 엔진도 개발을 했었어요. 기본 원리. 그런데 그것은 외국인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 학생은. 네. 안 돼요. 이게 워낙에 민감한 기술적이기 때문에. 기술 빼갈까 봐. 그렇죠. 미국이 그런 게 상당히 철저해요. 그게 생각보다. 만약 그런 제가 과제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시민권자 해야 되고 영주권자 해야 되고 만약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라도 조사가 들어와요. 다. 학생이라도. 신분조사? 네. 신분조사 들어오고 집에까지 와요. 저는 그걸 들었어요. 옆에 이제 수업을 듣는데 옆에 미국 국적에 학생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과제를 참여하다 보니까 집에까지 오더라. 수색을 하러.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미국이 되게 자유스럽고 그런 것 같던데도 생각보다도. 뭔가 기술 보완 측면에서는. 그렇죠. 기술 보완은 철저하게 한다. 그 대신 그게 이제 검증이 되면 그 기술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뭐 아이디도 주고 패스워드 주소서 막 들어와서 보는 거죠. 그렇죠. 믿을만해지면. 그렇죠. 믿을만해지면 거기 가서 이제 기술도 보고 그러면서 그 기술을 활용해라. 너도 가져가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됐었으면 지금 우리 교수님이 미국에 계속 계셨었죠. 뭐 그랬을지도 모르죠. 사실 저랑 같이 계셨던 분들 중에 많이 그냥 지금도 남아계세요. 그때는. 그 생각하니 갑자기 떠오르는 옛날에 최초의 한국 우주인 프로젝트 할 때 러시아랑 같이 하셨을 때 고산시였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종이 몇 장 이렇게 카피를 했나. 그렇죠.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최종에서 탈락한 이런 일도 있었던. 맞아요. 보완이 그만큼 좀 첨예한 문제이기는 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전략기술이다 보니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그렇죠. 요즘 뉴스도 오늘 저기 오면서 뉴스 보니까 뭐 약간 이쪽에서도 뭐 한다고 하는데 전략기술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다고 하는 거죠. 북한에서 자꾸 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략기술. 그걸 다 알아듣지? 네. 정말 이게 전략기술이다 보니까 확산되는 거 같다가 좋아하지 않죠. 기술 갖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핵 확산 방지 조약 뭐 mtcr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복잡하죠. 네. 그렇죠. 그 뭐야 우주여행 꿈도 꾸고 계시다고 이 책에 맨 앞에 저자 소개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거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뭐 여행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우주 체험? 그렇죠. 무중력 체험. 사실 무중력 체험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블루 오리진도 그렇고 크루 드레이란. 네. 여기 또 내려올 수도 무중력 체험이긴 한데. 스페이스X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스타쉽이라고. 네. 스타쉽도. 저기 텍사스. 텍사스 쪽에서 이제 포카치카? 그 지명이 그런데 거기서 그 2단으로 된 걸 쏴가지고 그 무중력 지구 궤도에서 이게 이제 이송을 하면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에서 LA에서 시드니까지 기존에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LA에서 시드니요? 네. 뭐 747 타고. 미국에서 호주까지. 네. 호주까지.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그것도 열대 시간. 그렇죠. 그럴 것 같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호주까지 시차는 1시간인가 밖에 안 나는데. 네. 보여요. 아마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 알고 있는데. 비행기로. 그걸 1시간 내에 가겠다. 아. 아예 궤도까지 가면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까지 가서 거기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 탈락을 준비하는 데가 이틀 걸리지. 그런데 요즘에도 돈이 있으면 우주여행은 또 할 수 있다고 해서 물론 이제 천문학적인 금액이 합니다만 책이 많이 팔리면 가능할 수도 있겠군요. 이야기를 우선은 조금 자동차. 네. 그다음에 모빌리티 미래 뒷부분에 좀 우주항공. 네. 그렇죠. 우주기술 좀 이렇게 여쭤보고자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들이 굉장히 길에 많이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저 책을 보고 알았는데 이미 전기차가 1900년도에 나왔던 게 1900년대가 아니라 1900년도에 나왔었대요. 전기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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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기술로 그때 어떻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전기차가 움직이려면 모터가 있어야 되고 모터에 전기를 갖다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어떤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납축전지는 사실은 1859년도에 벌써 개발이 됐고요. 이제 프랑스 물리학자라고 이제 가스톤 플란테라는 분이 이제 납축전지를 가스톤이요? 성함이? 네. 가스톤. 밤 딜레이가 있고 터지는데. 그 아이디어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컨셉이라는 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는데 과연 그 기술을 갖다 적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자칫 실제 차를 그렇죠. 제품으로 만들 수 있냐 그건데 처음에는 전기차가 상당히 괜찮았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내연기관 차보다. 내연기관이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고 아. 그 당시에. 네. 당시에.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또 시동 거는 게 이제 시동을 걸 때 혹시 경운기 아. 해봤죠. 저는 어릴 적에 해봤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해보셨어요? 잘못하다 어깨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걸 해야 되거든요. 자동차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시동 걸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니면 먼지 뒤집어서 씌우고 그다음에 주유소도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또 기름도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기차가 오히려 깔끔하다. 그냥 배터리 충전만 하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가는 거니까 1900년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이제 가솔린 엔진. 엔진이 나오면서. 좀 더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스타터가 만들어졌어요. 아. 이제 돌리지 않아도. 점화. 네. 그렇죠. 엔진 점화. 누르면 이제 모터가 돌아가지고 대신 이걸 사람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돌리는 걸 크랭킹이라고 하는데 크랭킹하는 걸 갖다가 대신해 주는 장치가 개발되면서 어? 이거 편한데? 어. 훨씬 전기차보다 편한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포드. 네. 포드에서 모델 T를 이제 대량 생산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대량 생산은 정말 중요한 게 모델 T가 대량 생산, 매스 프로덕션이 되면서 막 찍어내는 거잖아요. 차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확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뭐 3분의 1까지 내려가니까 전기차에 비해서. 맞아요.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그건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죠. 코드 모델 T. 그렇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책에도 보니까 요즘에 그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차가 엄청 유명한데 그때 포르쉐가 전기차를 했었다고 저는 타이칸이 포르쉐의 첫 번째 전기차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그게 아니라 거의 1900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포르쉐라는 박사도 포리난드 포르쉐라는 박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발명가 한 거죠. 그러니까 발명가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제 동력원이 필요한데 모터도 있고 그때도 모터도 있고 내연기관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지만 뭘 쓰면 좀 더 편할까. 사람들한테 잘 팔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이때 기록을 보면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마차 제조업체하고 이제 뭔가 합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퀴마다 모터가 있어요. 바퀴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해야 되나 그 사륜 거기에 다 모터를 다는 거랑. 그렇죠. 바퀴 네 개에 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100년 전이랑 아이디어가 거의 흡사한 거네요. 그렇죠. 흡사한데 그게 얼마나 이제 세련되게 효율적으로 만들었느냐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완성차 업체랑 배터리 제조업체랑 이렇게 합작을 하는데 당시에는 자동차 업체랑 마차 하는 업체랑 이렇게 차체 하는 업체랑 마차 업체랑. 그런데 잘 보시면 자동차도 결국에는 마차가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그 위럽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마차가 다니는 길이 갑자기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마차랑 같이 막 다니고 혼재되다가 들어가니까 차의 사이즈도 결국에 마차의 사이즈가 된 거예요. 마차의 사이즈가 곧 자동차의 사이즈가 된 거예요. 그 차폭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차폭이 마차폭이랑 똑같다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걸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 길을. 뉴욕에 가면 센트럴파크 있잖아요. 거기도 길이 되게 넓대요. 저는 못 가봤는데 거기에 옛날에 부자들이 마차 끌고 와서 말들도 막 산책시키기관이라고 해서 길을 크게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와 진짜 역사 얘기 재밌네. 그런데 최근에 GM도 전기차를 내놓고 열심히 좀 추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GM도 1988년에 그런데 여기는 전기차를 대량 생산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대기오염 때문에 결국에 이게 문제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된 건데요. 원인을 제공한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또 대기 환경 규제가 가장 심한 곳이 적극적인 곳이 캘리포니아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LA가 약간 위치가 그런가 봐요. 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그 어떤 공기들이 정체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얼마나 차들이 많아요. LA 완전히 대도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막 뿜어대는 매연이 잘 이게 희석이 안 된 거죠. 바람이 잘 안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게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그 연방정부보다 미국 연방정부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야 이럴가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여기서 그러니까 완전히 심하게 규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GM이 차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그 차에 몇 어느 정도는 이제 완전히 그냥 절대 그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를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뭔가 그 규제가 생겼고 행정고시를 했어요. 언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 행정고시를 하니까 이제 GM도 야 뭐 전기차야 지금 내연기관 잘 하고 있고 내연기관이 우리가 주력인데 왜 전기차를 만들어 그런데도 이제 캘리포니아 시장이 또 크니까 그걸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아휴 뭐 이거 규제 안 맞히면 우리 차 못 팔게 한다니까 그래도 규제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사실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견이 많아 있다고 그래요. 뭐 그걸 왜 만드냐.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전기차인데 여기는 내연기관 차가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우리가 괜히 헛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 건데 그래서 만들었죠. 그래도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리고 1117대를 생산을 했다 그래요. 1117대. 총 중요한 것은 배터리. 전기차는 배터리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땐 당연히 납축전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스톤 플란테 그분이 만들었던 납축전지를 지금도 사실 우리 차에 들어있는데 일반적인 차들은. 그걸 갖다 이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혹시 그 배터리 갈아보셨으면 알겠지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무겁습니다. 무겁죠. 배터리 딱 잡으면 이거 왜 이래. 엄청 무겁죠. 엄청 무겁죠. 왜 이만한데 무슨 돌덩이라도 이랬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배터리를 막 여러 대 12볼트인데 이걸 312볼트로 막 뭐냐면 직렬로 연결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차에 무려 87%가 이 배터리 무거워야 돼요. 차에 87%가. 웬만한 차들이 아마 2톤? 2톤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뭐 고급차들. 2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의 87%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알루미늄 막 집어넣고 플라스틱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차량의 전체 무게는 그래도 그냥 일반 내연기관 차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성능이 그래도 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돈은 엄청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오래가지 못했던. 그렇죠.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하지만 이게 너무 착감이 비싼데 타면 팔수록 손해 뭐 그런 약간 그런 개념이 돼서. 그러니까 1988년에 이미 대량 생산. 전기차 대량 생산을 했던 지혜. 그런데 또 이게 재미있는 게 수소차는 우리나라가 거의 뭐 제일 먼저 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BMW가 2006년도에 BMW가 2006년도에 수소차를 먼저 만들었었다고. 그러니까 수소차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수소가 기본적으로 이제 탈수가 있잖아요. 그냥 예상생활에서 수소 태울 일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수소를 태워가지고 열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그냥. 그렇죠. 직접. 아니면 이렇게 이제 우리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를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수소차라고 말하는 연료전지. 연료전지. 그렇죠. 연료전지로 해서 수소를 갖다가 전기를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온화시켜가지고 하는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BMW가 한 것은 수소 내연기관차. 아. 연료전지가 아니라. 네. 가솔린이나 휘발유나 디젤을 쓴 게 아니라 수소를 갖다가 연료로 쓴 거. 그러니까 태웠어요. 그러면 엔진 안에다가 수소를 뿌린 거죠. 수소를 뿌려가지고 이걸 태워가지고 행정기관을 돌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단한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수소가 작아가지고 잘 새거든요. 제일 가벼운 기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수소를 갖다가 뿜으려면 액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수소가 액체가 되려면 엄청나게 낮은 온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낮은 온도가 되면 아무래도 이걸 갖다가.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보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은, 보은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기술이 됐고 그러니까 탱크가 아주 무거운 거예요. 이것도. 아, 네. 그럼 그때도 수소 탱크가 있었을 거고. 수소 탱크가 있었는데 그런데 액체다. 기체가 아니라. 액체로 만들어서 그거를 엔진에다가 넣고. 네, 그렇죠. 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수소는 잘못하면 막 폭발한다고 막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바로 내연기관으로.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기술이죠. 대단한 기술이긴 한데. 말씀드린다시피 탱크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이걸 본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본행 잘하려면 막 에어 쏴야 되잖아요. 네. 막 싸매고 막 두껍게 하고 막 뭐 담요로 하든지 뭐 하여튼 단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열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피가 커지고 뭐 무게가 더 늘어나니까 그러면 배치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에 배치를 하는 그 어떤 뭔가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공간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액체수소를 갖다가 공급받을 수 있는 충전소. BMW가 있었을 때 5개밖에 없었다고 해요. 2006년. 네. 독일에.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항상 불안하잖아요. 이거 언제 떨어지니까. 주변에서만 운행해야죠.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때 소장용. 소장용. 나 이런 거 타고 있다. 왜냐하면 100대밖에 안 만들었다고 해요. 아, 100대. 네. 약간 100대 만드는 것으로는 약간 국룰이지 않나. 처음에 약간 쓱 집어넣을 때는 100대만 만들죠. 100대가 약간 국룰인 것 같아요. 여기 82페이지에 그. 3개 룰인가. BMW 7 시리즈에다가 했네요. 안 그래도 뭐 이렇게 운행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최고고차. 부피가. 그렇죠. 부피가 커야 되니까. 그때는 SUV가 별로 인계가 없었나 봐요. SUV가 있었으면 SUV였다 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소장용.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수소 내연기관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에서 스택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소를 연료 전지로, 전기로 변환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어떤 수소 스테이션,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들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수소차 관련된 인프라도 그렇고. 네네. 스택 단가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뭐 현대차가 이제 수소차의 속도를 내네. 아니면 조금 속도조절을 해야 되네. 여러 가지 조금 이슈들이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수소는 전기차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호보완. 그런데 수소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수소가 수소인지. 잘 아시겠지만 수소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죠. 태울 때 그냥 물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이 모든 전기차의 전환 이게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또 풍부해요. 수소가? 네. 우주상에 가장 많은 원소 수소. 그러니까 풍부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수소가 순수하게 수소로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어디 붙어있는? 네. 그렇죠. 화합물로 있단 말이에요. 어디 붙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붙어있는 수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수소 순수한 수소 H2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붙어낸 걸 떼어내려면 에너지가 또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딜레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듯이 이게 밀도가 낮으니까 저장성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다음에 밀도가 낮다 보니까 또 부피를 크게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다음에 잘 세고 또 작으니까 뭐 이렇게 막 날아가고. 네. 막 날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부피를 줄이려다 보니까 압력을 높인단 말이에요. 막 찌그러 트는단 말이에요. 막 대기압의 700배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셀 위험이 있겠죠. 위험하잖아요. 네. 이제 고압에 있는 탱크는 다 위험하다고 보시면. 그렇죠. 고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소는 어떤 에너지를 캐리어 한다. 네. 에너지를 이산화탄소하고 좀 분리시켜서 저장할 수 있는 물질로서는 대안이 된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를 절대 넘지는 못한다. 네. 보완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사실 수소차도 전기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고체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오냐 전기가 주로. 그런데 수소차도 배터리가 있어요. 안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배터리가 있고 보완적으로 있고 수소연료전지가 있고요. 스택이 있고요. 그게 이제 서로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는 배터리를 충전도 하고 모자랄 때는 같이 막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모터에 공급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전기차인데 이게 배터리 전기차냐 아니면 수소연료전기차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전기차로 가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수소연료전지는 여전히 한계는 있다. 왜냐하면 수소를 얻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보관 이송 뭐 그런 데 문제도 있고 이제 뭐 이야기도 하겠지만 뭐 수소연료전지도 여전히 또 이제 내구성 문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계속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스택 단가도 낮춰야 되는데 그 안에 총매제가 또 엄청 비싸다면서. 그렇죠. 총매 이제 백금. 백금이 들어가긴 한데 백금이 진짜 소량 들어가긴 한데 여전히 뭐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스택을 만들 때 이제 스택이 결국에는 이게 샌드위치처럼 막 패널이 이렇게 붙거든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막 무슨. 그걸 이렇게 쌓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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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이 쌓는다는 개념이니까. 그런데 그걸 만드는 어떤 그 공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단가가 비싼 건데 여전히 내구성 총매라는 게 결국에는 보시겠지만 뭐든지 처음에 쓸 때는 되게 효율이 좋은데 자꾸 쓰면 이 표면 같은 데가 막 더러워지고 아무래도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보다 이제 성능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내구성이 중요한데 저는 수소연료전지차가 여전히 그렇다고 전기차의 옵션이 하나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기차만.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차는 화물차. 화물차.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어느 일정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 그냥 A라는 구간에 충전소 있고 B라는 구간에 충전소가 있으면 굳이 어디 거기를 벗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화물차가 부피 크잖아요. 어디 탱크 몇 개 놔도 전혀 수용차는 몇 개 놨다가는 안에 케빈 룸이 줄어든다. 용적이 줄어든다. 트렁크에 골프백 5개 들어가는데 넌 몇 개 들어가냐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화물차는 그런 거 좀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저는 화물차가 가야 되지 않나. 수소연료전지차는. 실제로 그래서 현대차도 그 수소 화물차. 그렇죠. 잘하고 있고 수출도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수소 트럭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약간 이제 모빌리티 미래 기술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갖는 게 자율주행 기술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현실로 조금씩 조금씩 와 있고 거의 자율주행 한 5단계 중에 2단계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조금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좀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해 주세요. 자율주행 기술이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부산을 한 번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아침 되게 일찍 갔어야 됐어요. 아침 9시까지 도착해야 되니까 거의 뭐 3, 4시간 걸리니까. 대전에서. 대전에서 부산까지. 그렇죠.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저 운전 좋아하는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자율주행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버튼만 누르고 행선지 그냥 목적지만 누르면 좀 잠 좀 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어떤 단계로 표현을 해요.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레벨이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 레벨이라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벨 0이 있고 레벨 5가 있어요. 그러니까 0, 1, 2, 3, 4, 5. 그러니까 0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사람이 무조건 하는 거. 지금 제 차처럼. 아니에요. 있으실 거예요. 뭐든지 요즘은 상당히 주행 보조장치들이 있어서 뭐 0보다는 1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5는 정말 어디다 갖다 놔도 그냥 알아서 자기가 막 진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레벨이냐에 대해서 막 되게 말이 많잖아요. 야, 이건 레벨 2야. 레벨 3이야. 레벨 4까지 갔어. 그러는데 두 개로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개로.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레벨 단계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긴 한데 주로 많이 쓰는 정의가 미국 자동차 공학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s-a-e라고. 그런데 그 공학회에서 레벨을 정했어요. 사람들 의견도 듣고 소비자들한테 의견도 듣고 산업체한테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정했는데 0, 1, 2까지. 그러니까 첫 번 세 단계까지는 아무튼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운전하는 거. 도와주긴 했는데 기계가. 0, 1, 2.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주체. 뭐가 도움을 받든 안 받든. 그다음에 3, 4, 5는 기계가 주체예요. 이거는 기계가 운전하고 사람이 거드는. 그렇죠. 그 정도 차이만 있을 뿐.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편주사님 보시면 2에서 3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2에서 3이. 사람이 주도를 하느냐. 기계가 주도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그 차이니까 지금은 기계가 주도한다? 없죠. 아직은? 네. 없죠. 기계가 주도하는 자유주행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5단계는 아예 사람이 자도 되고 핸들이 없어도 되고 이거고 4단계는 가끔 사람이 터치 몇 번. 가끔 개입하는 거. 그 정도. 그런데 3단계라면 달리고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계속 전방은 주시하고 있고 그래도. 네. 그 정도는 이제 해주는. 그런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하도 뻥을 많이 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은 그 FSD라고 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죠. 네. 완전 자율주행. 그렇죠. 그렇죠. 사실 완전 자율주행을 다음 달에 내놓겠다라는 말을 한 열대 번은 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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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테슬라가 사실은 자율주행의 어떤 대명사처럼 되긴 했는데. 네. 여기 기술은 지금 몇 단계? 레벨 2. 레벨 2. 3도 아니고요? 네. 레벨 2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레벨 2예요. 왜냐하면 레벨 3로 갔을 때는 3단계로 갔을 때는 정말 기계가 주체가 돼야 돼요. 만약 사고가 났다. 그런데 만약 그러면 전방 주시를 했어? 안 했어?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될 거거든요. 보험회사라든지 그런 거. 왜냐하면 이게 누가 부주의해서 한 거야?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사람이 부주의해서 아니면 이게 급발진이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게 결국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고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잡지에도 밝혔지만 레벨 2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편전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전에는 오토파일럿이었죠. 이름이. 그런데 이제 fsd, 풀사이프 드라이빙으로 바뀌면서 그 이름만 들으면 사실 오토니까 그냥 오토파일럿 있잖아요. 비행기처럼. 그러니까 그냥 목적지만 누르고 그냥 잠자는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게 보면 사진 같은 데 올려 있잖아요. 손 떼면 갑자기 또 알람 울리니까 거기다가 물병 같은 거 꽂아놓고 거기서 막 잠자고 있고 담요 가려 놓고.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서 그러다 사고 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무슨 뭘 봤는데 동영상을 봤는데 왜 라인 트래킹하는 거 있잖아요. 라인 트래킹. 차선 유지. 그럼 우리나라 차들도 이미 많이 도입이 되어 있죠. 그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되게 보편화된 보편화된 건 아니면 진짜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떤 차 보니까 이제 그걸 켜놓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그 꼬깔콘. 공사할 때. 네. 공사할 때. 그런데 그게 안쪽에 있었어요. 차선 안쪽에. 인식을 못하고 그냥 깔고 지나가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게 차 밑에 깔리니까. 깔리죠. 끼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 이미지 인식이나 뭔가 거리 인식으로 하는데 여전히 사람이 항상 전방 을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처벌이나 법적 책임이 사람에게 있느냐. 그렇죠. 기계한테 있느냐. 기계 제조사에 있느냐. 그렇죠. 기계 제조사에 있느냐. 기계가 책임을 못 질 거니까 기계를 만든 사람이 이제 책임을 책임이 아무래도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제조사에서 책임을 진다면 그때부터 3단계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테슬라는 아직 자기네가 책임진다는 말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베타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뭐 fsd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해 주는데 뭐 상당히 큰 돈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올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 무슨 소프트웨어가 돈이야. 그렇지만 요즘 뭐 코딩이 붐이 든다고 하듯이 이게 저는 뭐 이건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건 좋다고 보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배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독 경제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테슬라 차 산 사람은 나중에 자율주행 기능 가격 계속 올리면 어떻게 그냥 계속 올려줘야죠. 따라가야죠. 왜냐하면 그거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을 쓰려고 산 거니까. 산 거고 약간 컬트 같은 개념도 좀 있어요. 뭔가 추종자 같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완성차 업체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망하지 않았을까. 욕먹었죠. 욕먹고. 욕먹었죠. 예전에 기아차였나 유보라는 거. UVO라고 해서 통신으로 뭔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해주고 차량 관리. 맞아요. 맞아요. 요즘 다른 데도 있죠. 그거 유료하려고 했다가 조금 반발 많이 샀거든요. 전 뭐 요즘도 뭐 2년 동안은 무료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테슬라니까 가능한 거긴 한데 나중에 분명히 어떤 가격적인 저항같이 임계점이 나타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테슬라 이야기에 나오면은 핫해집니다. 네. 그렇죠. 테슬라도 자율주행 하기는 하는데 거기는 주로 이제 카메라 기술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라이다나 레이더나 이런 거 안 넣고. 근데 요것도 헷갈리는 분들이 아직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라이다, 레이더. 그 다음에 뭐 초음파도 필요하고 카메라도 필요하고 약간의 방식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건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럴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카메라만 빼고는 다 동일한 어떤 그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측정한다는 거. 그 레인지 센서라고 하는데 이제 라이다는 그런데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뭘 쏘냐면 레이저를 쏴요. 라이다가 레이저라는 뜻이죠. 레이저. 레이저를 쏘고 레이다는 전자기파를 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 레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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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레이다는 전자기파를 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듣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라디오 주파수? 뭐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이게 레이더의 앞글자가 라디오 프리퀸시 그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라디오 프리퀸시죠. 레자랑 라자랑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L이냐. L은 라이다. R은 레이다. 레이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헷갈립니다. 영어로 써놓으면 오히려 더 안 헷갈릴 텐데. 이게 약어예요. 약어. 그리고 초음파는 말 그대로 초음파를 쏘는. 그렇죠. 그렇죠. 음파죠. 음파. 압력파. 음파. 음파가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고주파. 돌고래만 듣는다는 고주파.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들으면 심플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되돌아오는 그 값을 초음파로 보느냐. 아니면 레이저로 보느냐. 그렇죠. 아니면 라디오 주파수로 보느냐. 그 차이인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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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초음파 센서들은 이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왜 그 단추처럼 범퍼에 엔너 차도는 이렇게 붙어있었잖아요. 그게 다. 그 주차할 때 띠띠띠띠띠띠 하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초음파예요? 네. 초음파 센서예요. 초음파 센서는 근거리. 아주 짧은 거리. 뭐 1미터 2미터 이내. 근거리. 레이다는 말 그대로 장거리. 그런데 이제 레이더는 거의 전투기기도 잡아내고 하는 게 진짜 장거리.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점이 레이다는 약간 3차원으로 3차원으로 그것도 보긴 하는데 약간 그 분해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야 너 화소 얼마야. 카메라 뭐 그런 건데 좀 그게 라이다보다는 떨어지죠. 네. 그런데 라이다는 좀 더 그 위치를 명확히 볼 수 있다. 그다음에 그걸 갖다 더 뚜렷히 뚜렷히 더 볼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겠죠. 레이저로 활용할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앞에 이게 빌딩인지. 그렇죠. 스캔을 하신 거죠. 쫙 스캔. 뭐 동물 모양인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 들어오는 거죠.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죠? 무슨 능? 분해능. 아 분해능. 아 분해능.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괜찮습니다. 아 분해능. 그러니까 레이저를 자꾸 쏘는데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레이저가. 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대역이 있는데 파장 대역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길어요. 근적의 선. 근적의 선이라 보이지는 않는데. 어 그거 보셨어요? 그 아이패드. 아이패드 하시면 아이패드에도 라이다가 있어요. 그 페이스 아이디라고 하는 이렇게. 뒤에 보면 해서 스캔 같은 거 해보시면 물체 스캔 같은 거 혹시 해보셨나요? 그러면 막 이게 무슨 뭔가 3D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라이다가 있어요. 라이터 센서가. 그게 라이다. 네. 레이저. 레이저 쏴서 하는 거. 그것도 왜 안면 인식기는 그게 레이저인 라이다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면 인식이 돼도 카메라를 찍으면 2D잖아요. 평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보다 얼마나 깊은지 모르잖아요. 코가. 그런데 레이저로 쏘면 여기는 금방 왔다 가네? 여기는 좀 더 멀리 갔다가 오네? 그 차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금방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짧고 먼 곳은 돌아오는 시간이 길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골프? 골프. 그리고 거리 측정기 이거 이거 이거.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거 하나 사야 되는데. 싸서 못 싸고 있는데. 그게 라이다 방식이에요? 네. 거리 측정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뭔가를 쏴요. 레이저. 레이저. 네. 그러니까 레이저 빛이 됐든 뭐 말씀하신 대로 라디오 파장이 됐든 전자기파가 됐든 초음파가 됐든 뭘 쐈다가 걔가 갔다 돌아오는 걸.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측정하는 그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야. 의외로 그게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저희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레이저 그 뭐 거리 측정하는 거 이렇게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들고 다니고. 벽에다 띡 대가지고 거리에서 제외고. 편집장님 잘하시는데. 아. 그런데 저는 그게 되게 비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을까요? 근데 인테리어 찾아보니까 뭐 한 3만 원 이렇게도 살 수 있고. 레이저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 우리 강의할 때 레이저 포인터 있잖아요.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게 그 자동차 라이다 할 때는 뭔가 엄청나게 먼 기술 같았는데 이미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기본 원리는 같은데 그걸 갖다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싼 가격에 그 다음에 빨리 정확하게 이제 신호를 분석을 해가지고 야 이건 뭐 정확하게 하는 것도 또 그게 기술이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막 논쟁들이 있는 게 뭐 카메라만 있어도 된다 아니다 뭐 라이다가 꼭 들어가야 된다. 특히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야 딴 거 필요 없어 카메라만 있어도 돼. 뭐 막 이런 이야기잖아요. 뭐 기자 간담회 때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뭐 이건 야 바보들이나 쓰는 거야 뭐 그랬다고 하는데. 먼지 저 라이다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무슨 레이저가 있어? 사람은 그냥 눈으로 두 개로 그냥 다 보고 다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도 눈을 하나하나를 가리면 이게 깊이가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두 개가 있어서 이 차이에 의해서 여기가 좀 더 깊어 보이고 그런다고 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뭐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긴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기계는 사람이랑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기계가 더 우월한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3단계, 4단계, 5단계. 그렇죠. 기계 아니 지능이 안 되면 기계가 센서라도 우월해야 되는데 결국엔 라이다가 비싸기 때문에 센서가 비싸기 때문에 적용을 하면 아무래도 원가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선점을 해야 되니까 또 자기네들 기술이 또 우리는 라이다 없어도 카메라로도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지. 뭐 라이다가 싸서 라이다를 달았을 때 전혀 훨씬 그 어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면 안 달 이유가 없죠. 예전에는 라이다를 달고 있는 자율주행 그 어떤 뭐 R&D 연구개발 중의 차량들 보면 지붕에 2만 한 거 달고 있고 되게 솔직해 보였는데. 맞아요. 그게 라이다죠. 돌아가는 거 마요. 그런데 지금은 되게 작아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컴팩트해졌죠. 네. 컴팩트해졌고. 라이다를 개발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예전에는 뭐 이스라엘에 어디 하나 있고 이랬는데. 이제는 좀. 뭐 미국에 벨로다인이라고도 있고 뭐 루미나도 있고 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천불 가까이도 떨어졌다. 대당. 대당. 그러니까 뭐 또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해서 이거에 핵심 기술을 가진 데는 또 뭐 있냐 그러는데 저도 이제 이 책에 벨로다인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그림이 하나 있길래 벨로다인에 연락을 해서 이 그림을 책에도 쓸 수 없겠느냐 했더니 바로 흔쾌히 와 써라. 저기는 홍보되니까 홍보되니까. 네. 그러니까 홍보도 되고 하니까. 그렇죠. 아 118페이지 이거 맞나요? 어 그거는 네. 그거는 라인. 그렇죠. 벨로다인 거긴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있고 뒤에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보여준 그림이 있어요. 뒤쪽인가 앞쪽인가. 이건가? 어 잠깐만요. 네. 122페이지. 맞습니다. 아 122페이지 이거. 그게 이제 벨로다인에서 제공해준 그림.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점 구름 형태로. 라이다를 써서 하나만 이렇게 해서. 네. 나무는 나무. 그렇죠. 빌딩이면 빌딩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주위에 너무나도 그런 게 많다. 이미. 그렇죠. 이미 저기 지나가는 차가 나를 막 레이저로 이렇게 해서 스캔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자율주행이 진짜 완전 상용화가 되면. 네. 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차량 공유가 활성화될 거든요. 굳이 내가 차를 사지 않아도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그런데 바로 나가서 거풀로 띠띠띠 하면 운전기사도 없는 차가 그냥 바로 슝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나타나는 고민들이 이제 카메이커들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에는 차를 많이 만들어서 팔았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체들도 약간 이제 리밸런싱이 이제 되는 건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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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래는 좀 어떻게 보는지 조금 우리 입장에서 또 제조업 국가에서는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카메이커들도 옛날에는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아 주차장이 왜 이렇게 주차도 많고 주차가 이렇게 난립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할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타도 팔아야 되고 그 카메이커의 입장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자동차 회사나 그런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제 차만 그냥 팔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구독 서비스도 좀 제공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3개월 만에 네가 바꾸고 싶을 때 바꾸고 어느 정도 돈을 내면. 그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차 타다가 좀 싫증 나면 다른 차도 타고. 왜냐하면 자기가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은 관리하기 쉽긴 하지만. 그래서 뭐 모빌리티도 한다 그러고 UAM도 한다 그러고 뭐 공유경제도 한다 그러고. 요즘은 앞에다가 무슨 뭐 약간 스쿠터 같은 것도 달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한다고도 그러고. 라스트 마일. 네. 라스트 마일. 얼마 전에도 현대차에서 정의성 회장이 브리핑할 때 보니까 트렁크를 열면.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 로봇이 나오기도 하고 라스트 마일 돌아다닐 수 있는 전동 킥보드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인 대수로는 확실히 줄어들 것 같아요. 차는. 그래야지 사실 교통채팅도 좀 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율주행도 되고 그러면. 그래야지.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가 잘 아시겠지만 94% 자기의 라이프타임에 생명의 94%를. 누워있죠. 아까 잠깐 UAM 이야기해 주셨는데 현대차 덕분에 우리가 이제 UAM이라는 거에 되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 용어가. 네. 그렇죠. 그래서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어디서는 무슨 2025년 얘기하는 데도 있고 2030년 얘기하는 데도 있고. 이게 상용화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할까요? 좀 어디 보세요 상용화. 기술의 완성도는 꽤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상을 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절전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사고가 났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항이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감항. 감항. 그런데 이게 감항이 뭐냐면 이 비행체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 조건들을 만족을 했어 하고 뭔가 그 사실을 인정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당국에서 감항 당국에서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야 너 이거 몰고 다녀도 돼. 하늘을 날아도 돼. 그런데 감항 당국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인증을 해 주지 않으면 절대 그걸 해선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관제탑에서 이륙 승인 떨어져야 되듯이.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어도 자동차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사도에서는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하늘로 날렸을 때는 만약 나무집에 떨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지나다니는 사람 머리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증이나 허가를 해 주는 절차가 상당히 타이트하다. 규제가 복잡도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엄밀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감항 인증 같은 걸 받으려면 2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2년 이상. 그러니까 이게 된다 하더라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감항 당국에서도 이제 골치가 아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인증을 해 줘야지 될까라는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 앞치고 나가면. 못 따라가잖아요. 못 따라가잖아요. 규정이나 여러 가지 규정들이. 그러니까 감항 당국에서 이제 인증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도 그다음에 소음. 소음도 있죠. 소음. 그렇죠. 사도 못해 드론 하나만 요만한 거 날려도. 미잉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집화. 그런데 이제 이게 UAM이 기본적으로 UAM을 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모터로 이용하거든요. 이건 엔진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헬리콥터도 있죠. 그런데 사실 헬리콥터도 UAM을 할 수 있지만 헬리콥터는 너무 시끄러워요. 저쪽을 보면 여의도에 쌍둥이 빌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G 쌍둥이 빌딩에 그 헬리콥터 하나 내리면은 여의도 환승센터부터 엄청 시끄러워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전 직장에서 운동장에 한 번 군용 헬리콥터 내리는 거 보니까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게 소음에 다들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대도 아니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상용화되고 대중화되면 매일 셔틀처럼 다닐 텐데 그걸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소음을 줄여야 되는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큰 프로펠러 하나가 아니라 그 프로펠러의 면적을 대응하는 작은 걸로 나눠야 돼요. 작은 거. 분산을 시켜야 돼요. 분산. 하나가 아니라 대여섯 개, 열 몇 개.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의 소음이 적어요. 줄어들어요. 하나보다는. 큰 게 돌아갈 때보다는. 그래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어요. 어디 거는 막 그러던데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돌린 게 이걸로 여덟 개 달려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아래로 돌려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돌리고. 그렇죠. 그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제어죠. 오른쪽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런 제어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달면서 12개 정도 달면서 모터는 그렇게 엔진에 비해서 이렇게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렇죠. 작게 만들 수 있는. 작게 만들고 분산을 시킬 수 있는데 훨씬 용이하고 쉬우니까 그렇게 만들고 혹시라도 몇 개가 고장이 나도 그냥 다른 몇 개로 그냥 조용히 안착할 수 있는 그렇게 안전성 측면에서도 좀 낮고. 그런 뭐 장점이 있는데 여전히 소음이 문제고 결국에는 가망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 문제가 또 나오죠. 그렇죠. 네. 배터리. 결국에는 길게 가고 멀리 가려면 배터리가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많이 넣을수록 무겁고. 그렇죠. 그렇죠. 많이 넣으면 무겁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전기랑 전기로 뭔가를 사용한 데의 핵심에서는 결국에는 배터리예요. 배터리고 그 배터리가 얼마나 결국에는 이 부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밀어넣을 수 있냐. 밀도. 에너지 밀도. 에너지 밀도. 이게 높여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잡을 게 많네요. 소음 인증도. 그렇죠. 배터리 문제도 있고. 그렇죠. 배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심항공은 예를 들어서 잠실에서 여의도 오는 거 이런 거는 몇 킬로 안 되니까 그런 거는 하루에 몇 가지 왕복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이거 타고 우리가 미국 가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여기서 이제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뭐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그 정도. 네. 뭐 진짜 급하신 분들은 그거 타시면 되는데. 네. 뭐 한 이게 초기 가격이 진짜 비싼 택시 리무진 그 정도 가격을 뭐 하면 그래도 여전히 비싸지는 않을까. 그래도 뭐 타실 분들이 아직 여전히 또 많이 있을 거고. 리무진 택시 정도 가격이라면 UAM을 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한강에 그 보트. 그렇죠. 그렇죠. 보트 택시에서. 요즘 없어졌나요 이거? 강남 어디 잠원도인가. 그렇죠. 잠실에서. 그렇죠. 여의도 뭐 왔다 갔다. 여의도까지 온다. 통근할 때 그거 타고. 뉴스에서는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기자들이 타고. 제가 뭐 통근 보트를 타보겠습니다. 타는 사람을 못 봤네. 뉴스는 많는데. 그거 런던에서는 있긴 하죠. 런던 템스강에서는. 네. 맞아요. 그거 타고 다니나요? 그렇죠. 런던은 그 무슨 뭐가 있어요. 그 여객선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타려면 우리가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가듯이. 맞아요. 그걸 타러 이제 선착장을 가야 되니까. 수속. 그게 힘든 건데.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접근성 거기까지. 나중에 이 UAM 같은 경우도. 택시처럼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 택시처럼. 근데 이게 막 도심 인근 어디 어디 막 생기기는 힘들고. 뭐 어디 예를 들어 원효대교 아래. 아 네. 그렇죠. 여의도 어디 아래. 근데 어떤 포트가 있어야 되겠죠. 헬리포트처럼.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사실 여의도 같은 데는 워낙에 빌딩들이 많으니까. 위에 큰 빌딩들은 위에. 옥상에. 비행기 아니. 헬리콥터 그. 그렇죠. 그렇죠. 창업장 입지 써 있는. 그렇죠. 그것처럼 그걸 갖다가 공용해서 쓰면 사실 거기에 거의 헬리콥터 내리는 걸 못 봤으니까. 네. 그렇게 쓰면 사실은 진짜 도심 밀집 지역 같은데. 홍콩 같은데. 그런 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홍콩 갔을 때도 그 책에도 있지만. 그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그 섬이랑 위랑. 뭐가요? 그 헬리콥터가. 아. 헬리콥터가. 네. 근데 그게 UAM 소리 적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고. 그러면 훨씬 많이 대중화되지 않을까요? 지금이야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가긴 하겠지만. 그 기업들이 그 UAM 스테이션을 이제 언론 보도를 위해서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거 보면. 물론 되게 멋있게 보이려고 한 것도 있지만. 너무 어마어마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웬만한 공항 하나처럼. 그래서 거의 저거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게 이렇게 작게 작게 많이 많이 해놓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 개인적으로도 해봐요. 그러니까 빌딩마다 위에 옥상에 H 써 있는 헬기 착륙장이 있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잘 활용할 수도 있겠죠. 말씀하셨지만 거기 헬기 한 번 내렸다가는 민원 난리가 나거든요. 저 어떤 놈이길래 여기에 헬기 타고 있냐. 그렇죠. 지가 재버리면 다야 그래서 다 막 올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앞에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무슨. 이게 아리안5라고 유럽의 지금 주력 우주발 서치입니다. 우리나라 거 아니구나. 우리나라 건 아니고. 누리호나 나로호랑은 달리 생겼네요? 네. 다르죠. 이거는 이제 엔진이 이쪽 여기. 네. 가운데에도 있고. 가운데는 액체고 양쪽은 고체고. 고체 연료고. 액체고체가 같이 들어가면. 서성현 교수님이 자동차 쪽을 하시다가 우주발사체 쪽으로 같이 하고 계셔가지고. 뭐라 해야 되나? 좀 재미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우주발사체 로켓 쏠 때 항상. 네. 상징적인 장면. 5, 4, 3, 2, 1. 푸우우우우우 올라가는 거. 네. 7, 6, 5, 4, 3, 2, 1. 근데 이거 카운트다운을 안 하는 나라도 있다면 그냥 쏘는 나라 근데 사실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카운트다운을 하진 않는데 이게 극적인 요소거든요 이게 오토매틱으로 시퀀스가 넘어가요 절차가 거의 몇 시간 전부터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간다면서요 오토매틱으로 가야지 사람이 이거 다음은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체크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딱 프로그램화 돼 있어서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걸 뿐 그러니까 본 사람은 이제 10초 남았네 9초 남았네 알 수는 있겠죠 그럼 알아서 컴퓨터가 그냥 출발시켜주는 그렇죠 출발시키는 거 알아서 때 되면 그냥 출발시키는데 이제 거기서는 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영화에서 시작된 건데 야 이제 올라갈 거야 방송을 하는 거죠 방송 그 대신 기계는 그냥 알아서 가는 거죠 알아서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장래 아나운서 같은 사람이 그냥 바이퍼스위도 이거 하이주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안 맞을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약간 뭐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스트리밍을 하니까 그냥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게 보니까 책 보니까 독일 영화에서 시작됐다고 네 독일 영화에서 그 뭐 프리츠 랑이라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영화 감동이 이제 달의 연인이라는 무슨 영화를 제작하는데 그때 오베르트라는 분이 이제 이분도 이제 우주로크에서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초창기 정말 그 선도자 같은 입장 선구자 같은 입장인데 선구자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특수효과를 위해서 엔진을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그건 만들지는 못했어요 이분이 워낙에 이제 이론에는 밝으신데 엔지니어링은 좀 못하셔가지고 했는데 이때 이제 이 영화가 흥행을 했다고 그래요 달의 연인이 그래서 흥행을 해서 1920년도 30년도에 되게 그 젊은이들이 그때 뭐 양자역학도 나오고 막 그때 한참 막 진짜 어떤 어떻게 보면 그때가 또 다른 전환기 아니었나 지금 100년 후가 전환기듯이 100년 전이 1920년대 지금 1920년대 네 그때가 막 그 어떤 과학이 막 청소년나 청년들이 그냥 새로운 과학에 거의 뭐 이제 매혹돼가지고 우주로켓이 상징인이 그때는 이제 아이디어는 있지만 허무 맹랑한 얘기 아니야 야 그거 뭐 지금 뭐 달나라 가는 얘기 하고 있어 지금이야 달나라 가는 얘기 할 수 있지만 그 뭐라고 불러요 이게 로켓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정확하죠 정확한 건가요 네 정확한데 이제 용도가 로켓에 로켓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예 로켓에 제가 이제 우주선 하나 전달해 드렸고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인공위성이나 민간 탑재물이다 사람이 탈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탈 수도 있고 사람이 타면 유인 우주로켓 뭐 아니면 다 무인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탄두 탄두가 되면 뭐 핵탄두가 되면 핵미사일이 되는 거고 뭐 그냥 탄두가 되면 미사일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원리는 똑같죠 로켓이라는 원리는 그러니까 로켓 기술이 결국에는 전략 기술이 되는 거고 이제 우주 기술이 결국에는 군사 기술이 되는 거죠 누리호처럼 아예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옆에 통 또 있는 것도 있고 그건 무슨 차이에요 아 네 그거는 설명드릴게요 요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힘을 더 받기 위해서 추진력을 더 받기 위해서 이 옆에다 고체로 된 걸 붙였어요 이 안에 이제 고체로 된 거 안에 있는 그 타는 물질이 고체예요 딱딱한 고체 연료가 가운데는 이제 수소 액체 수소 그러면서 타면서 이제 추진력을 훨씬 더 많이 얻어가지고 빨리 지구를 탈수할 수 있는 속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조합을 한 거고 더 빨리 네 근데 조합은 어떻게 하느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차이지 뭐 이게 꼭 정답이고 하나만 하는 게 정답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설계의 차이 그렇죠 설계의 차이죠 그리고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하던데 약간 연료 종류 액체 고체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생김새는 다들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역할이나 어떤 차이가 제일 큰 거예요 액체랑 고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고체는 결국에는 여기 안에 고체가 차 있는 거죠 연료가 근데 그러니까 항상 차 있는 거죠 하기 전에 채울 필요가 없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불 붙이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불 붙였을 때 끌 수는 없죠 한번 붙기 시작하면 끄기가 힘들죠 뭐 진짜 막말로 끌려고 마음만 먹으면 끌 수는 있겠지만 그 대신 액체는 안에 일반적으로 액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우주발사체용으로 민간 우주발사체용으로 쓰는 것은 극저온 극저온 네 뭐 마이너스 183도 막 그렇게 마이너스 183도니까 뭐 어마하게 낮은 온도인데 네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 시간이 길어요 그거 뭐 어떤 연료가 들어가요 이제 액체 산소 그러니까 우주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액체 산소 무조건 태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리호 같은 경우는 등유 등유? 네 등유 백등유 백등유? 네 우리 뭐 난로 같은 데 쓰는 거 아 그래요? 근데 사실 항공유죠 항공유 항공유? 네 뭐 여객기 같은 데 주입하는 거 제 대의원이라고 그걸 쓰는데 이게 준비 시간이 길어요 고체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미사일이나 바로 버튼 누르면 날아가는 한 번 싸우고 그냥 네 무기용으로 많이 써 그렇죠 한 번 쓰고 날아가는 것도 썼는데 액체는 그만큼 준비 시간도 길지만 액체가 훨씬 성능이 좋아요 컨트롤을 컨트롤도 할 수 있고 컨트롤도 이제 천천히 태울 수도 있고 왜냐면 그 태우는 양을 갖다가 액체니까 흘러가는 양을 줄이면 천천히 탈 거고 흘러가는 양을 키우면 빨뜰 타고 훨씬 높아질 거고 그렇지만 자동차차 고체는 네 그렇죠 근데 고체는 그렇게 줄일 수가 뭐 이렇게 조절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이제 극저온이다 보니까 액체는 출발하기 직전에 주입을 그렇죠 다루기도 쉽지 않고 다루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왜 주입할 때 보면 막 무슨 연기 같은 거 나잖아 연기 같은 거 하얀 거 뭐 새는 거 같고 그렇죠 그게 수증기인 거죠 수증기 너무 탄 게 나오니까 그 위에 있는 이제 그게 이제 작은 물방울이 돼가지고 이제 연기처럼 보이는 건데 그게 이제 그거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뭐 새는 게 아니야 네 뭐 새는 거 아주 불안한 거 아니야 마음 졸이면서 아 근데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고 네네 날라가면서 또 성애 같은 거 얼음 같은 게 막 떨어져 나가죠 아 그것도 막 떨어져 나가자마 네 그제 얼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런 거 보고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액체 엔진 로켓 엔진 액체 방식이 훨씬 더 어려운 기술 아니에요 그러면 고체 방식보다 그렇죠 액체가 아무래도 고체는 고체도 고체 나름대로 또 어떤 기술의 이제 난이도가 있지만 고체는 이제 뭐 어떤 난이도 문제 그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체는 고체 나름대로 또 이제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고 근데 액체가 주로 근데 더 복잡하죠 그 어떤 구성이 고체는 안에 이제 고체가 있고 거기에는 타는 이제 공간이 있으면 되는데 액체는 뭐 밸브도 있어야 되고 파이프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걸 갖다가 또 관리해주는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복잡하죠 딱 봐도 어 이거 복잡한데 딱 그럴 정도로 근데 그전에는 뭐 미국하고 맺은 뭐 발사체 규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고체 연료를 못 썼던 거죠 근데 그걸 이번에 이제 미국이 그렇죠 풀어줬다 풀어준 거고 고체의 어떤 사거리 이상 되는 어떤 고체 발사체는 뭐 그게 뭐 미사일이 됐던 뭐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뭐 규정 뭐 어떤 협약 같은 걸 맺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풀어준 거죠 그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미 우리는 이제 우주에 뭐 이렇게 인공위성 보낼 때 누리호처럼 이제 자체 액체 로켓 엔진을 이제 갖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고체 방식으로 연료를 쓸 수 있는 게 규정이 이제 풀어졌으면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 어따가 쓰는 거예요 어 아리안5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어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설계형 선택의 폭이 늘어난 거죠 굳이 곧 액체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고체가 좀 더 만들기가 쉽고 어 만들어가지고 좀 더 이걸 갖다가 좋을 수 있으면 고체도 그냥 갖다 쓸 수 있게 된 거죠 선택의 옵션이 많아진 거죠 선택의 폭이 이것도 고를 수 있고 저것도 고를 수 있고 전에는 액체만 해야 되지만 지금은 고체를 갖다가 이게 만약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의 성능과 기능을 갖다가 더 좋게 할 수 있다면 그냥 우리 고체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폭과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이야기 이어갈 게 책에서 쓰신 거 보니까 저자로서 생각하는 21세기 최고의 기술 진보와 혁신은 와 여기 굉장히 좀 뭔가 의미 있게 막 쓰셨는데 스페이스X의 펠컨라인 1단 로켓의 수직 착륙 기술이다 그러니까 쓴 거 다시 지가 알아서 돌아와서 서는 거 그게 21세기 최고의 기술 혁신이다라고 막 극찬을 하셨어요 뭐 사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은 동의 안 해놨을 수도 있어도 진짜 신기하다 보셨죠 그럼요 유튜브 많이 봤죠 저는 사실 이 분야에 제가 이제 몸담고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바이어스도 돼가지고 좀 편향돼서 말씀드린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거 보고 이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드론 날리는 걸 취미로 하는데 그러니까 뭐 GPS랑 카메라 이미지 해갖고 지가 떴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펠러가 아니라 로켓인데 그 엄청난 악력으로 쏘는 로켓이 다시 지가 떴던 자리로 돌아온다? 네 상상을 하기 힘든 거죠 이게 25톤이거든요 비어있어도 25톤 비어있어도 25톤 그러니까 우리 뭐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던져가지고 딱 세우는 거 아 생수병 네 생수병도 하고 생수병은 쉽죠 생수병은 쉽는데 왜 생수병도 어렵죠 그거 아 생수병도 어렵나? 한 100번 해야 한 번 서죠 근데 그것도 하지 않나요? 그 볼펜 흰색 모나미 볼펜 흰색만 빼가지고 흰색 던져가지고 딱 세우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몇만비 어렵다 이건 어렵죠 교수님 약간 집착이 좀 있으셨군요 세우는 거 그러니까 세우는 거 이게 근데 갑자기 된 건 아니에요 그 보시면 제가 책에도 쓰여있지만 유튜브에 아예 스페이스X에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실패하는 영상 실패한 것만 짜증기 해가지고 그거 보면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내리고 막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해서 미끄러져가지고 막 터지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온갖 그 실패를 했는데 그게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됐면서 계속 돼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진짜 불가능은 없구나 이게 무슨 그 운동화 업체의 그 저기 불가능은 없다 네 카피라잇이 아니라 진짜 불가능은 없겠구나 왜 우리는 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로켓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게 왜 로켓이 비싸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날라갔다가 이제 쓰면 이게 단이 분리가 된다잖아요 단이 이렇게 되면 오우 깜짝이야 볼펜이었어요? 아 이거 마커요 라이터 형광펜이구나 형광펜 아 깜짝이야 아유 저저저저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면 얘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버리죠 그렇죠 바다 어디 빠지고 버리죠 그러니까 재사용이 안 돼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그렇죠 우리가 만약 우리가 미국을 가다가 유럽을 가거나 뭐 호주를 가거나 아무튼 어딜 가거나 여객기를 탔는데 그 여객기를 한번 쓰고 버린다 그럼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게 차 한번 타고 회사 갔다가 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걸 왜 이렇게 비싼 걸 버려 회수를 하자 그래서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질 수 있었는데 그거 갖다가 현실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현실로 만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편집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먼저 창업을 했거든요 아시죠 그건 스페이스X를 창업을 하려고 먼저 창업했어요 원래 페이팔 전신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게 청년 상관가일 때 러시아까지 갔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야 엔진 사러 왔어 러시아 가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볼 때는 뭐 돈 좀 있다고 미국에서 청년이 왔는데 완전히 얕본 거죠 막 그래서 세게 부른 거죠 거기 개념이 없으니까 뭐 사실 단가가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별로 뭐 팔아본 저기도 별로 네 그렇죠 사실 이걸 뭐 속된 말로 부르는 게 값 그렇죠 부르는 값인데 그러니까 그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른 책에 쓴 걸 보니까 열을 받았다고 해요 어이씨 그럼 내가 만들지 뭐 이거 너무 비싼데 난 못 사겠다 그래서 와서 만들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에 존을 한 거죠 테슬라의 원래 창업자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거를 투자하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같이 투자하면서 초기에 투자하면서 같이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메인이 된 거죠 뭐 초기에 이제 가긴 했는데 저는 그래서 테슬라보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테슬라에서 그렇게 뭔가를 이야기를 했어도 믿는 게 결국에는 스페이스X에서 그렇게 야 이게 돼? 이걸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으면 될 거다 이 사람 솔직히 엔지니어들 많이 갈아 넣은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우주인 잡아다 갈아놓고 그거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실패한 영상들을 자기네들은 오히려 자랑을 하잖아요 자신감 대단하죠 이게 실패가 아니다 아 그렇죠 성공을 위한 과정이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플렉스가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진짜 편집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뭔가를 실패를 하면 자꾸 숨기려 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누리호 그 마지막 그 좀 몇 킬로 더 못 간 거 고호 가지고도 막 했고 근데 이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민간에서 하느냐 민간도 사실은 되게 민감할 것 같은데 이게 정부 쪽에서 하느냐 정부 쪽은 그런 거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또 성과 그렇죠 그 다음에 공격받았을 때 뭐 나라 세금으로 뭐 하는 거냐 그럴 수 있지만 민간은 민간도 사실 그럴 수 있죠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투자자들이 막 우렁내렁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말씀하셨을 때 플렉스 야 나 이제 떳떳해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했는데 이게 안 돼? 왜냐하면 사실도 실패의 원인을 다섯 개나 찾았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요 야 이거 폭발이 아니야 터져도 빨리 분해된 거야 예기치 못하면 빨리 분해된 거야 그렇게 자연 분해 네 자연 분해 어떻게 보면 허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에는 해내는 거 보면 대단하다 근데 요즘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니 저 교수님은 나와서 저 머스크 칭송만 하고 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수직 착륙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저기 과학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졸업하신 교수님께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 혹시 틀린 게 있으면 댓글로 다 알아주셔도 되고요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이것보다 이것은 그건 패컨나인은 하나로 돼 있으니까 올라가죠 올라가서 분리가 되죠 1단하고 2단하고 분리가 돼요 이제 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1단이라고 하면 1단이 가는 속력이 있을 테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면 거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덤블링을 하죠 덤블링을 하면서 다시 여기서 재점화를 해서 그 힘으로 다시 여기서 불을 붙여가지고 다시 와요 그러면서 떨어지는데 얘가 자세를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세를 조정할 때 옆에 날개 같은 게 작은 게 있어요 책에도 보면 그리드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리채같이 생긴 거 그렇죠 파리채 같은 게 이제 4개가 이렇게 표현이 참 좋습니다 딱 파리채예요 딱 보면 딱 파리채인데 파리채가 딱 펼쳐지면서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이게 자꾸 조정을 해요 균형 균형을 잡고 자세를 잡는 거죠 약간 펭귄의 날개처럼 그렇죠 잡으면서 다시 떨어지기 전에 다리를 펴요 221페이지 그렇죠 그래서 파리채을 펴고 자세를 잡으면서 떨어지기 전에 날개를 펴고 그때 떨어질 때 그냥 바로 떨어지면 이게 너무 속도가 떨어지니까 꽝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기서 뿜어져요 속도를 영어로 맞추게 지금 한 바퀴 안 돌리셨는데요? 반 바퀴 아 그런가? 이렇게 가다가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서 내려오다가 한 번 돌리죠 그렇죠 더 돌려서 그러니까 출발해서 이렇게 돌려서 한 바퀴 돌렸다 가다가 땅에 내려오기 직전에 다시 아니요 직전은 아니고 그 전에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돌아가지고 그렇지 그게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분명히 이 이후에도 그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아 이제는 우주발사체도 다 이걸 갖다가 재사용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단가가 낮춰지겠다 그렇죠 여객기처럼 계속 그냥 다시 돌아오면 또 올라가고 또 돌아오면 또 올라가고 뭐 그렇게 이 중요한 질문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먼 미래가 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거 재사용 로켓 수직 착륙 로켓을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예산적인 측면이든 뭐든 다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가능하다고 보는데 모든 거 가능한데 얼마나 우리가 그걸 원하느냐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 제가 이제 로켓 엔진을 개발할 때 러시아 사람들도 좀 만나고 만나서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그때 딱 귀에 박힌 게 뭐였었냐면 저는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그게 귀에 남았는지 모르지만 러시아 엔지니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동차도 만들지 않냐 너희 나라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그분이 뭘 타고 계셨냐면 그때 베르나 아세요 베르나 현대차에서 나왔던 소형차 네 베르나가 지금 없어졌는데 엑센트가 됐고 지금 그 뒤에 갔죠 그게 아반떼 시리즈보다 작은 차 네 그쵸 그쵸 아반떼보다 조금 작은 거 근데 그 베르나를 타고 계셔가지고 알았어요 근데 베르나가 이제 거기에 낙다운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네 러시아 이제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계셔서 야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거 왜 못해 너희들이 의지만 있고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할 수 있어 우리 좋게 그때는 이제 초창기라 우리가 뭐 약간 좀 다 반신반이 할 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될까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정말 이걸 원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어떻게 보면 계획도 세우고 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는 그런 것도 들었거든요 누리호 쏠 때 작년에 1차 이제 시험 발사할 때 누리호 쏠 때 아 나로호 누리호 이름이 비슷해서 자꾸 헷갈리는데 저도 헷갈리죠 네 헷갈리죠 근데 첫 번째가 나로호고 가장 최근이 누리호 네 누리호죠 작년 10월 달에 한 게 누리호 우리나라 독자 기술 누리호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때 아이들이 많이 봤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스페이스 퀴즈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박세리 골프 퀴즈 입고 막 김연아 퀴즈 입듯이 김연아 퀴즈 입듯이 박찬호 퀴즈처럼 어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먼 우주 하면 뭐 야 나사 옷 입고 막 나사 그게 아니라 우리도 있네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뭔가 그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좀 유능한 우리 어린이들이 좀 청소년들이 많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대전엑스포가 92년이었나요? 94년이요 93년이요 93년이요 네 어 잘하시네요 저도 대전엑스포를 가서 꿈돌이 인형을 안고 그 우주선 모양 앞에서 사진은 찍고 왔습니다만 지금 백화점 됐죠 거기 아 그럼 백화점 됐어요? 네 신세계백화점 아싸 아 그래요? 아트앤사이언스 해가지고 거기서 아싸라고 부르네 아 아트앤사이언스 네 아 거기에 신세계백화점이 거기서 나오네 네 이게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스페이스X가 뭐 인공위성 소형 인공위성 저궤도 인공위성을 뭐 몇천 개를 쏘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우주개발을 하고 발사체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걸로 뭐 할 거냐 네 네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정말 편집장님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결국 나중에 그걸로 우리도 뭔가 돈을 버는 산업이 돼야만 지속 가능할 텐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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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도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분야 이제 이전에 한국우주연구원에 있으면서도 정말 재미있고 요게 그렇지만 스스로 당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 이걸 왜 하지 우리 스스로도 당위성이 있어야지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모든 걸 돈으로 따질 수 없기도 하다는 이야기도 하죠 근데 이 기술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생존 그래요 생존 왜냐 남들은 가는데 우리는 거기로 못 가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우리나라 산업이 잘 아시겠지만 항상 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좋은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A B C D 이렇게 가잖아요 네 네 네 네 어떤 다른 이제 단계 단계를 천천히 야 이거 다음은 일반조는 이거고 네 네 그 다음 뭐 D 다음에 이거 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가 함축적으로 뭘 하다 보니까 막 Z를 먼저 하고 있고 A를 하고 B를 해야 되는데 A를 하다가 갑자기 Z를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게 됐는데 우주 산업도 약간 우주 개발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인공위성이 먼저 개발이 됐죠 아 태울 거 아 그러니까 발사체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나무 발사체를 빌려야 돼요 야 우리 거 좀 태워줘 네 네 네 뭐 돈을 내고 근데 이제 발사체를 할 때 야 뭔데 하면서 이제 싹싹 속속들이 보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야 부산을 가고 싶은데 항상 야 주위에 차가 없어 어디 누구를 좀 빌려줘 그런 거랑 내가 언제 어디서나 야 주차장에 가면 내 차 있어가지고 가 부산 갈 수 있어 그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개념이 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발을 두 발을 들고 자기의 의지대로 갈 수 있냐 아니면 남이 나를 도와줘야 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의 문제다 저는 우주에 나가는 것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생존을 위해서는 나가야 된다 이게 돈이 많이 들 수는 있어요 음 결국에는 우리나라 근데 국력이 적지 않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세계 12대국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때는 됐다 그리고 때는 됐고 사실 먼저 시작하고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게 돈이 돼? 사실 돈이 발효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에서 먼저 정부에서 투자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정부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이게 밑거름이 딱 형성이 되면 이제 민간에서도 지금 이제 스타트업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업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양분으로 커가지고 더 이제 저변이 확대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산술적으로 야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120이 회수가 안 돼 그럼 하지마 그건 아니고 좀 장기적인 게 남목으로 봐야 된다 네 진짜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장기적인 남목으로 봐야지 이게 지금 바로 돈이 안 된다고 야 그럼 하지마 야 우리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말씀했을 때 경제대국이거든요 12연에 근데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가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생존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뭘 태우든 거기다가 태우고 우리가 남들이 가는 우주에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처럼 화성 탐사할 것도 아니고 우주 식민지를 건설할 것도 아니고 달 탐사를 할 것도 아닌데 그 돈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발사죄 태워서 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내 두 다리가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이시죠 근데 편지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조차도 스페이스 셔틀 그 우주항복선 띄울 때 그냥 한 번 그거 띄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거기도 논란이 많죠 그렇죠 논란이 많죠 나사 예산도 엄청 삭감되고 막 그렇죠 나사한테 독지를 위해서 써라 맞아요 그게 더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나 가치관에 찾을 수도 있는데 미국이 사실은 나사라는 걸 기술적 위위로써 취득할 수 있는 무형적인 어떤 이득이 어떻게 하면 정량적으로 이제 산술할 수 없는 평균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주도로 이제 우주 개발을 하다가 그렇죠 이제 뭐 나사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네 어떤 주도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일단 민간 기업 쪽으로 많이 넘기고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도 가능할까요 그런 구조가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기업들이 돈이 돼서 뛰어들고 그렇죠 미래를 보고 뛰어들어야 되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가능은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계가 있는데 갑자기 근데 이게 무르익지도 않고 뭔가 여기에서 성숙이 되지 않았는데 정부 주도의 어떤 개발이 네 갑자기 민간도 한다라기보다는 뭐 뉴스페이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당연히 민간에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해서 나사에서 미국 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나사의 펀딩을 뭐 이전에 비해서 아폴로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줄이긴 했지만 아폴로 프로그램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미국의 역량에 한 5%가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생존의 문제였거든 거의 유인우주선 그렇죠 유인우주선 달착류 왜냐하면 그때는 러시아와 그러니까 쇼비트 연방하고 지면 절대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진짜 자존심 경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몰빵을 한 거고 근데 지금은 당연히 몰빵을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인력이 아직까지는 많이들 공공 분야에 있어요 정부 쪽 그러니까 민간보다 그리고 이제 저변이 확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민간도 그러겠죠 이거 투자를 해서 과연 이게 또 민간은 회수가 안 되면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민간 쪽에도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그렇죠 육성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컴피티션 같은 걸 하거든요 기업들끼리 네 기업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펀딩을 주는 거죠 다 정부에서 해봐라 계속 이제 시드머니 같은 걸 주는 거죠 정부에서 그래도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야 너희들이 알아서 자생해 하기에는 아직은 좀 척박하지 않나 그러면서도 뭐 뉴스페이스도 좋긴 한데 여전히 좀 많이 좀 물을 익었고 기술도 정부 쪽이나 이제 어떤 공공 분야에서 있는 기술이 이 양이 좀 많이 또 돼야 그런데 이제 이 양이 되려면 이분들이 또 어느 정도 이제 기술자들이 좀 퍼져야 되잖아요 엔지니어들이 그런데 아직은 좀 한정적으로 이제 있으니까 좀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당연히 또 우리나라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 이게 물을 익을 때까지 여기는 하지만은 아니고 같이 좀 병행해서 나가지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은 이제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러면은 우주항공을 배울 수 있는 학과는 어디 어디가 있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우리나라 그 뭐 항공이나 우주가 학과 이름에 들어있는 데는 한 7개 정도라고 저는 들었는데 뭐 기계 뭐 이런 말씀하시면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기계가 기본이고 배우는 게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역학과목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배우시고 이제 뭐 공기역학이라든지 뭐 좀 더 깊숙이 뭐 심화 과목 배우시면 되니까 그러면 뭐 또 요즘은 항의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석사는 뭐 또 내 전공을 살리려면 석사는 가셔야 되지 않나 그 저희 아이들한테도 네 네 뭐였지 저 블루오리진이었나 뭐 여기서 몇 차례 지난해 막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그런 그 저기 뭐냐 재벌들 네 제프 베이조스 네 제프 베이조스 그런 거를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여줬어요 막 그때 라이브 다 중계해 주니까 네 그러면서 약간 우주에 대한 꿈을 갖도록 베이조스도 스페이스 키즈였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1969년에 아폴로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제프 베이조스가 자기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때 그 바닷속에 빠진 그 로켓 엔진을 건져 올렸어요 거기에 펀딩을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시애틀에 있어요 근데 그때 건져 올린 게 네 아마존이 시애틀에 있지 않나 블루오리진이 시애틀에 있네요 네 본사가 그래서 거기 비행박물관 있는데 뮤지엄 오브 플라이트인가 거기에 있어요 저도 봤어요 막 깨져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 네 또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또 이런 거 있을 때 애들 교육용으로 예 예 예 예 예 예 스텔라 아 그렇죠 저도 과연 열 번 가까이 봤거든요 그렇게 TV에서 할 때마다 한 번 틀어놓으면 두 시간동안 어디 못 가요 근데 네 그건 좀 아무나지 않나 근데 영화가 그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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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잖아요 그 뭐야 뭐 자기가 자신을 보는 거잖아 네 그렇죠 4차원 공간까지 만들어가지고 해결을 하잖아요 인류의 문제를 블라인드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나 자신을 보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아 그렇죠 놀랍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보다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학부모들이 먼저 보고 애들 데리고 또 보러 가서 어 그래서 근데 많이들 바뀌지 않나 내가 지금 중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 애들이 더 현실적으로 된다 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꿈을 꾸다가 갑자기 고등학교에서 아 뭐 이런 말씀 드리지만 좀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다 아 근데 아 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젊을 때 뭐 다치관의 차이라 도전 도전할 수 있는 문화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된다 그럼 우리도 이제 우주산업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뭐 말씀하신 과제들도 있습니다 여러 키즈들도 좀 키워야 될 테고 네 벤처 투자도 활성화해야 될 테고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지 이게 지속적인 투자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좀 이게 민감하게 지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내가 관심을 그걸 갖다가 정말 그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국민적 관심은 상상이 크다고 봐요 저는 당연히 국민적 관심이 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진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도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걸 갖다가 어떤 원타임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길게 봐서 우리나라의 우주 계획은 어떻게 돼야 되고 뭐 몇 단계로 나눠 가지고 차근차근이 꾸준히 진행을 해 나가야 되지 뭐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야 이건 잘 안 될 것 같아 그만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실 때 여기로부터 우리가 배운 게 너무 많아 그 다음은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좀 용기도 북돋아 주고 엔지니어들 그러면서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도 좀 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제는 뭐 좀 하고 싶은 걸 좀 하면 시대도 변했으니까 뭔가 안 좋아기보다는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한데 뭐 우주청이 생긴다고 그래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주청 네 거기서 좀 뭐가 됐든 좀 장기적으로 5차 년도 계획 뭐 그런 식으로도 뭔가 좀 지속적인 투자와 장기적인 계획 자꾸 장기적인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게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갔다 절대 갔다 이게 붙임이 심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했을 때 야 이게 돈 나오는 게 있어 뭐 우리한테 뭘 갖다 줘 또 그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스페이스X가 결국에는 새로운 또 무슨 우주 인터넷의 어떤 그걸 열잖아요 그건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남들이 야 남들이 돈모를 벌고 있는데 우리도 시작해 하자? 그때는 늦었죠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력이면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주청 이런 뭐 공약들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뒷자리에 청자가 붙으면 사실 차관급 자리여서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은 청이면 예산은 이 정도 돼야 된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관세청 국세청처럼 차관급이 가는 자리긴 한데 사실 그렇게 힘이 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범부처 범부처 무슨 무슨 부으로 끝나면 장관 자리인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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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은 이제 차관 자리고 네 맞습니다 나중에 예상이 되는 건 국정감사에 우주청장이 나와가지고 또 왜 실패냐고 예산 얻다 쓰는 거 국립의 혈세 이렇게 또 나올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실패가 아니라 여러 번의 어떤 뭔가 시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빨리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시험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냥 바로 하면 그렇죠 한 번에 하면 이게 뭐 첫술에 배울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성실하게는 하시죠 오늘 국립한밭대학교 기계공학과 서성현 교수님을 통해서 자동차의 역사부터 우주까지 한 번 또 갔다 왔습니다 장시간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교수님이시자 그리고 모빌리티 미래의 저작으로서 오늘 서성현 교수님 함께 했고요 사실 대전에서 또 일부러 올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혹시나 우주산업 기술적인 측면이 됐든 또 재미난 이야기 또 많이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초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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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